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중심에는 변화라는 게 있죠. 영어 표현에는 체인지입니다. 변화. 변화라는 것이 많은 것을 변질시키고 또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변화를 잘 이렇게 예측하고 준비를 한 것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돈도 벌고 명성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변화를 이제 오판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위기에 처하게 되고 때로는 망하지 않습니까 참 겁난 거죠 망한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에 차게 되고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저기 크리스 킴님 반갑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오늘은 밝은 뉴스 좀 이렇게 경쾌한 뉴스인데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1분기 성적표가 놀라울 정도로 좋네요. 정말 참 대단합니다. 국내외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을 텐데 대개 이제 이 현대차를 이끌고 있는 정의선 부회장 정몽구 회장의 이제 유일한 아들이죠. 대개 이제 기업계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평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3세 3세들 가운데서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겸손하고 그런 평을 좀 호한 평을 받죠. 외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도 보면 사람이 참 괜찮게 그렇게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들은 숫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무게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죠. 숫자에 여러분들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정시에도 아마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구글 테슬라 애플 이런 회사들이 이제 분기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 발표마다 계속 주주들에게 자신들의 성적을 발표하고 본인들의 유능함을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바로 주식 가격이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화려하게 보이더라도 항상 이런 스트레스를 안게 되는 거죠 이번 1분기 현대자동차는 고속성장을 했고 그 성과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보면 현대자동차의 고급화 전략 라인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가품 중가품 고가품인데 고가 시장에 진출해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요다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을 진출할 때 그게 도요다 렉서스 420 모델일 겁니다. 420. 도요다 창사일에 가장 많은 정성을 들여 가지고 렉서스의 미국 첫 차를 내서 그게 대박을 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내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차들이 이제 요즘에는 거의 안 보이대요. 렉서스의 420 모델 아주 훌륭한 그런 차였죠. 그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라는 아주 고급 브랜드를 가지고 공략을 했는데 그게 먹혀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듣던 참 대단한 그 성과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 표현을 했네요. 경이로운 놀라운 수준의 분기 실적을 자랑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경기가 대단히 침체가 되고 수출 성적표가 아주 바닥을 헤매는 상황에서 현대차의 이 같은 아주 기록적인 성과는 많은 분들에게 고무적이고 또 상당히 희망을 안겨다 주는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1월 2월 3일에 매출이 37조 7787억인데 전년에 같은 기간에 대비해 가지고 무려 24.7%가 늘어난 거고 영업이익이 더 놀랄 정도입니다. 영업이익이 3조 5,927억인데 전년 2022년 또 1분기 대비해 가지고 86.3%가 치솟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한 달마다 1조 정도를 벌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조 넘는 돈을 번 겁니다. 한 달마다 1분기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야심적으로 추진한 그런 제네시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고급차 전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먹져들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단히 놀라운 그래서 뭐 이제 오늘 보면은 모든 신문들이 현대자동차의 놀라운 그런 실적을 찬사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이제 2분기에는 많은 그런 정권사나 이런 데 애널리스트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언제 나옵니까? 2분기 실적이 4월이니까 5, 6, 7 7월 달에 또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권혜영 님은 아르헨티나에서 보고 계시네요. 참 많은 분들이 보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방송을 대한민국에서 아주 진실되고 유익한 그런 보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 뭐 대단한 겁니다. 현대차 성적은.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정치면을 장식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경제, 사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다른 주제들을 많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놀라운 실적이죠. 그래서 이 정의순 부회장이 경영을 잘한 거죠. 86.3% 2009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한 이후에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상장사 분기 영업실적 1위를 기록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삶도 그렇고 사옥도 그렇고 먼 시각, 롱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긴 시각을 갖고 성심성의를 다 해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이 돼 있고 꾸준히 잘해야 되는 거죠. 꾸준히 천천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의순 부회장이 아마 지휘봉을 물려받은 지가 그렇게 몇 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말 좋은 성적을 올렸다. 그리고 여기는 정치판처럼 그렇게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뻥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숫자로 말하니까. 숫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가들은 그냥 숫자로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 벌었다. 얼마 매출 올렸다. 이게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비교적 경제신문으로서 이제 이런 문제를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고급화 전략에 찬네요. 제네시스 등 고부가가치 차종이 호조를 보였고 신차 출시가 제대로 먹혔던 이 규모에서 보면 테슬라가 3조 3천억 2조인데 예상되는 기아를 합할 경우 도요다 5조 710억 원도 앞설 것이 확실시 된다. 제가 비교적 다른 산업에 비해 가지고 자동차 산업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자동차 산업이 일어서는 그런 과정 일본 기술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의 샤시 부품이라든지 베어링 부품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그래서 이제 한일 사이에 좀 갈등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어두운 역사가 있었지만 인접 국가에 아시아 국가로서 근대하에 성공한 유일한 일본이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이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죠. 아주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대단한 이런 성과를 냈다. 테슬라가 3조 원을 남겼네요. 이번에 1분기에 이렇게 액수가 얼마입니까 3조 넘었죠. 1분기에 3조 5,927억을 남겼으니까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범용화된 그런 상품이지 않습니까 반도차와 달리. 그런데 그런 데서 1분기에 3조 이상을 남긴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성적표거든요. 어쨌든 간에 계속 진군해 가지고 노사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좀 안정이 되고 해 가지고 더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나라가 몇 개 산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철강이 있고 반도체가 있고 가전이 있고 그다음에 뭐죠 게임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고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분산이 돼 있어야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박수를 보내야 될 아주 좋은 소식이고 미국과 인도 시장 등을 공략해서 2026년은 지금보다 200만 대 이상 증가한 920만 대를 판매해서 일본 도요타와 독일 폭스바겐을 제치고 글로벌 남바원에 등극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삼성 정권에서 나오네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이런 결정에는 돌아가신 정세영 회장이 영향이 엄청 컸죠. 처음에 이런 현대자동차가 포드하고 합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포드사하고 합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포드하고 이제 합작이 결렬이 됩니다. 그때 돌아가신 지금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오나였던 동생이죠 정주영 회장의 정세영 회장이 뭐라고 제안하는 거 하니까 형님을 찾아가 가지고 그냥 우리가 독자 모델로 나갑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정주영 회장이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포니가 첫 번째 독자 모델로 나온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자적인 자동차 산업을 만든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나라죠. 뭐 일본이라든지 이탈리아의 피아트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산업 기반이 있는 나라였으니까. 그 당시에 정세영 회장이 내렸던 결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걸 또 정주영 회장이 받아들이셔가지고 독자 모델로 나갔기 때문에 그 밑에 수많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굴지의 부품기업들이 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좀 저렇게 이제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이제 묵묵하게 현장에서 숫자로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라가 그래도 끄떡끄떡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보니까 사설에서는 이 정의성 부회장이 단순하게 전통적인 그런 내연기관차 전기차뿐만 아니고 소위 뉴모발리티 산업에 대한 그런 많은 투자를 하는 또 그런 사례들이 나오네요. 세계적 로봇기업 보스턴 다이내믹 사이에 여러분 지분을 인수하고 자율주행 세계 3위 기술력을 지닌 모셔널의 여러분들 그런 또 지분투자를 하고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공유 플랫폼인 글랩 또 전기차 디자인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얼라이언 등이 정의성 회장에 취임한 이후에 인수하거나 지분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다. 어쨌든 사업가는 뭐 사람 좋고 사람 괜찮고 그거는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숫자로 말하는 겁니다. 분기 성적을 어떻게 냈다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늘 답답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참 현대자동차 선전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분기별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올려가지고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업이 도요타에 필적할 정도로 성장한다. 그거는 우리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성적표를 계속해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